슈퍼맨이 돌아왔다 133화 시간을 달리는 아빠 시골나들이에 나선 쌍촌에 아름다운 충주 풍경에 푹 빠졌는데요 우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시위 이쁘다 시위 이쁘다 종다보다 너네 소울이 누나 기억나니? 소울이 누나 여기가 텃밭이야 텃밭이야 가서 뭐 심을 거니? 텃밭이야 나아주 나아주 일단은 범수형 소다 남매가 먼저 갔는데 저희들의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총각 때는 일요일날 뭐 어디 뭐 체험 농장 아니 이렇게 막히는데 막상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다 소울이 누나 소울이 누나 가을이 텃밭이 어디지? 이게 옥수수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 옥수수가 되는 거래 신기하지? 우와 장난 아니다 어디? 장난 아니다 어디? 우와 이거 봐 이거 뭐야? 축구장이야? 뭐야?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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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들어가봐 들어가봐 없네 이야 너네는 풍요노는데 아빠 이리와봐요 아냐아냐 아빤 아직 안 들어갈래 아빠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아빠 이리와 그리고 매운탕에 아빠는 해가 질 때쯤 아빠 이리와 얘기하지마 아빠가 안 해 아빠가 안 해 아빠가 안 해 수제비를 넣고 아빠 침대도 있어 침대도 어? 뭐야? 엄청 좋네 아빠도 좋아 누워보자 야 엄청 좋아 어? 너네 이제 아빠한테 서운했던 거야 이게 서운이야? 아니 서운이 아니 서운이 아버지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서운이 서운이는 다운이야 서운이 다을이랑 서우리 누나? 나중에 같이 오자 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알아 너네? 응 이거 뭐 같아? 로버트 같지 않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너네 이런 거 모르지? 이런 게 있어 아직까지 이거 있어 아빠가 이러고 딱 들고 다니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노인 노는 친구들 저희는 지금 춘기 쪽에 와 있어요 이런 날씨에는 정말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이런 날씨에 여러분 신나는 것도 좋지만 의외로 아주 매기 매기 매운탕에 잔잔한 노래 들려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2,000원에 카세트에 녹음했던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나갑니다 긴 하루 긴 하루 지나고 긴 하루 지나고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슬픈 노래 이거 슬픈 노래야 재밌다 재밌다고? 야 이럴 때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노래 어? 네 그 대문제 어? 고맙게 저희가 묻게 될 땅에 파묻게 될 보물 상자를 찾으셔서 전원생활 전원체험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어디다 묻을 거냐면요 어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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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나무에서 다섯 발자국 정자 쪽으로 정자 쪽으로 다섯 발자국의 위치에 묻을 겁니다 맞죠? 맞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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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줘 옳지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어 오케이 파이팅 우리 세 명이 파이팅 우리 세 명이 파이팅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옳지 준비해 아빠랑 보물 찾을 거야 아니 야 너 되게 섹시한데? 아빠 어 블루베리 나무가 뭐예요? 블루베리 나무? 응 누구예요? 쌍숭네 쌍숭네 농촌 일기 이제 시작합니다 나 웃겼잖아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일할 밭이야 응? 너네 아까 코딱지 심는 거 그랬지? 코딱지 심을 거야? 나는 수박 수박 심을 거야? 응 이게 상추야 아빠 맨날 먹는 거 있지? 이게 서우리 다우리가 심는 거야 지금 만져주세요 어 만져주세요 이건가 보다 아 이게 블루베리다 서준아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블루베리 나무에서 아까 몇 발자국이라고 했지? 다섯 발자국 소다네가 밭 어딘가에 꼭꼭 묻어둔 상자 과연 쌍숭이는 히트만 듣고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마을 저녁에 울려 퍼지는 트로트 무슨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이거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디어 보물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아빠도 안 돼죠? 아빠도 안 돼죠? 아니, 아빠도 파고 있잖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쌍둥이 아빠 아빠, 파이팅! 나올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어? 뭐? 뭐 나올 거 같아? 보여? 안 보이지? 보여요, 보좌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삽질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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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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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보물인가?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서중이 봐봐 뭐야, 보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와봐, 아빠가 다시 파 볼게 저기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뭘까? 정글의 법칙이야, 뭐야, 이거? 개물들 서준아 보물하면 이만해 되는 거 아니야, 이만해?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어저 어디지? 나 먹어요, 어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형들아, 하나 먹을래? 먹어봐 하나 크네 봐 마지막이네 뭐일까? 맛있지? 형, 빨간 델기야! 나 빨간 델 먹는데 형, 안 먹었잖아, 자 나 먹는데 나 먹는데 안 해봐 안 해봐 아니잖아, 오늘 또 그래 같아 미안한데 당하고 살 수 없지? 더 힘들게 숨기자 맛있어 더 힘들게 숨기자 맛있어 멋있어? 아빠, 멋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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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계속 보여 왜냐면 다음에 올 가족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그 가족한테도 이 아름다운 보물상자를 선물해야지 내가 장담하건대 그 다음 가족은 한 4시간 정도 찾게 살리지 민들레 민들레 이서준 민들레 민들레야?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아빠를 돕는데요 흙을 만지면서 자연의 수준함도 배우는 텃밭 가꾸기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죠? 잘 잘해라 잘 잘해라 잘 잘해라 아니야, 아니야 더 하이톤으로 잘 잘해라 잘 잘해라 잘 잘해라 잘 잘해라 너네 가서 방에 가서 아빠 먹을 거 좀 갖고와 호도랑 구경 좀 갖고와 호도랑 구경 좀 갖고와 형, 여기 호도 있대? 어때? 어디야? 허둥이 네네넸 여전히 그대의 남은 알라빠랑 여전히 그대의 남은 안의 멋진 기쁠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있는 거가 갑니다. 아빠한테 갑니다. 역시 그냥 가면 장구 서준이가 아니죠. 어.. 무서운데? 옹꽃 메뉴인데? 옹꽃 메뉴 아빠! 응? 내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쪽으로 와. 아빠, 이거 엄청 맛있는 거예요. 뭔데? 어? 탄탄 국물. 탄탄 국물. 맛있는 거가 주어있어요. 아빠 따라줘, 서원이가. 좋아요.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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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원들에게 주어있는 가능 miejsc. 그리고 casus 세트 와주 호도 안 떨어뜨리고 잘 들고왔니? 이곳 조금 먹었는데요iger 관사들을용zą요? 가장 오는 Craig 전에 가면 이 그냥 장소아라 중간예요. divorce 오빠 포도 뭐야? 포도 그냥 그거 그냥 그거 그거 좀 줄래? 우정제 우정제 어? 룸담벌레 룸담벌레 오 진짜? 왜? 아빠 왜 그래? 너네 왜 나 책에서 보던 무당벌레 봐봐 봐봐 뭐야 너네 책으로 보던 무당벌레지? 네 진짜 신기하다 안 떠올리네 점이 있지? 어 저네 똥이가 나 똥 얼굴 똥 똥 똥 잘 나갔지? 네 야 오늘 무당벌레도 보고 어디 시골 봐봐 가보리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우는가봐 우리한테 우는가봐 응 진짜?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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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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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완전히 그냥 태양에서 쭉 자라신 거죠 할아버지는 네 그러니깐 여기서 한 75년 살았나? 내가 3살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니까 한 75년 됐네 그러면 나이가 18살 건강하시다 할아버지 우와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할아버지 네 건강해? 네 안 그래? 할아버님 몇 년생이신가요? 어 39년 제 아버지랑 동갑이시고 아버님 몇 남 몇 년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그러면 손주가 크시겠네요 아버님 19살이 큰 손주가요? 네 어 어 이거 좀 봐 할아버지 입에 하나 넣어드릴까? 이거? 두 손으로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서한이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다 다 다 꺼요? 서진이 내려가세요 응 아빠랑 꿇어보자 우와 할아버지의 멋진 바닥 출발 나 언니 일로 와 안 무서워. 안 와. 나는 안 무서워. 허은이 안 무서워? 안 무섭다 할래. 안 무섭다. 허은이 안 무섭다 할래. 옳지. 안 무섭다 할래. 안 무섭다. 으아. 무블레인을 질주하는 스프리트. 거대한 인용에. 저 그림자처럼. 뜨거움. 지면에. 소리 없이 쏘치는. 정규씨어와. I'm on you. I'm on you. I'm on you. 자네. 낚시할 적에. 뭘 으뜸지 걸려 나올지 알고 있네. 맷 조이스야. 이런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는지 몰랐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아,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기분 나쁨이 있었어. 됐어. 그냥 남자끼리 해. 도저히 막 좀 알아봐. 아니, 아니. 나는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절대, 절대 현혹되지 마소이. 자. 하은이. 하은이 푹 자고 있습니다. 아, 맞다. 아까 쌀 불려놓은 거 형. 네, 근데 너 이유식 안 먹이냐? 소고기를 많이 먹여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철분이 많아서. 불려면 아직 멀었죠? 응. 이유식 완성해야죠. 이유식? 네. 아, 그거 불린 거를 그러면 아까 그 내 그 기계를 갈아야 되나? 아, 아까. 그 기계로? 네. 아이고. 아이고가 절로 나오네. 야, 안 되면 여기 있는 믹서기로 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아니,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뭐 형 뭐 없는 것처럼 그러더니 또 있다 그러고. 그러면 형님 고기도 한번 싹 검색해서 하나 만들어보죠 뭐. 누구나. 이거, 이거 피 안 빼도 돼? 너 안 할 거지 그러면? 일단 흰쌀 짓부터 하세요. 저도 잘 못 하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배운 대로. 이거 양배우 이거 다 먹인 거지? 응?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야, 이거 한 시간 넘으면 안 먹는 게 좋아.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제가. 제가 그냥 이렇게 먹여요 그냥.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이제 깔끔 안 떨고. 나도 깔끔은 안 떨지. 줄줄줄. 주주주주. 지. 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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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쎅. 물어오라. 사실 그 윤교신 씨가 어쨌든 막내잖아요. 연기자야, 선배고 그래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친분이 있었던 두 아빠와는 달리 어색하기만 했던 인아빠. 내일 긴장한 자세와 불안한 눈빛으로 짜냈던 막내. 나 또 막내야. 너는 뭐지? 네, 그... 하도 목이 말라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장난치잖아요. 몰래 한 명 기가 막히게 속여서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와,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빨리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약간 몰래 짰었죠.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 좀 치고 한번 가볼까요? 막내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코듬형 이유식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두 형들. 둘이 합쳐 49년 차 배우들이 펼치는 몰래카메라. 아니, 그리고 뭐 이거 뺐으면 하지 뭘 또 이렇게 뻑 집어넣고 그래. 아니, 뭐 물기, 뭐 핏물이라도 빼고 그러면 되죠? 난 잘 몰라. 나 이 음식 안 먹잖아. 하늘이 보니 누가 있어?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 네. 저 구리구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구리구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해요. 야,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그냥. 아니, 형,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도, 나는 진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 좀 이거 그러네. 아, 나도 저번에 그랬어. 야, 여기서 내가 너한테 화내면 좋겠냐? 내가 제일, 피디들이. 아니, 뭐 형이 화낼 건 또 뭐가 있어요? 서구에 핏물만 빼면 되는 거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슝, 슝, 슝. 내가 여기다 하는 거냐? 이거 더 걸리겠지? 야, 양배우. 야, 그냥 촬영하자, 빨리. 저기, 잠깐, 잠깐 이거. 아니, 잠깐, 잠깐만. 뭐 자꾸 아까부터 이 음식이래. 아기들 좀 봐줄까 봐. 아기들 좀 잠깐 봐. 아기들, 저희가 봐. 얘 보니까, 생각하는 본질이 좀 틀려. 지금 이게 초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초점이 틀린 게 아니고. 아니, 아니야, 맞아. 농담이 아니라 내가 얘한테 진짜로 나가서 윽박 지르고 화내기에는 뭐 윽박을 해보면 또 저한테 할 건 뭔데요? 잠시만, 잠시만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야, 교진아, 막지 말아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아보게. 그게 아니라. 형. 아니,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하지 마, 진짜. 얘 뒤집 본질이 틀린 것 같아서 그래. 얘 뒤집 본질이 틀린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안 끓인다. 어떡해? 진짜 나. 아우 속이 너무 서간다 뭐 그거야 뭐 오지지 오지지 오는 거 다 좋아 손이라고 좀 깔려 아우 속이 너무 서간다 아우 속이 너무 서간다 아 그게 아니라 아 오늘 안 해도 돼 이따가 잠깐 쉬어도 되는데 내가 됐어 됐어 그냥 남자끼리 한 대 맞고 그냥 끝납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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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씨 아이씨 우리 아이씨 아 진짜로 잠깐 얘기할 때 눈치 못했었어요? 전혀 전혀 제가 만약에 0.1%라도 눈치를 챘다면 아 제가 둔한 거예요 이씨条 아이씨 교진이 삼촌파 아아 ㅇ아 양 야 교진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있어 손이 떨려 야, 손이 저릴 때는 있잖아. 아까 베이비 요가 했나봐. 이렇게 내리려. 이렇게 내리려. 공동유가, 공동유가, 공동유가.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바보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싸울 리가 있나. 저도 형들이 있을 때 약간 부담스럽고. 뭔가 동생인데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애기들도 그 이후로 더 살갖고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너도 울고 다 울고 뭐. 다 울다, 그냥. 아이고. 나는 진짜 네가 울 줄 몰랐어. 임병 형. 네. 이 감정 몰아서 애들 9년 동안 해줘 봐. 너 특기이라며. 형, 감정 훌륭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성 용자 한번, 우리 메소드 연기 한번 해볼까요 형님? 그런 의미로 올라와. 진보 손잡고. 아이 좋아. 메소드 연기자의 딸은. 됐다. 자, 지봉이 보고 있어? 지봉이 보고 있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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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심지어 백설공주였지요. 눈처럼 와요.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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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뭐? 백설공주가 이뻐? 얘 이놈이. 사냥꾼을 빵!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는 숙속으로 데려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버려라. 공주님. 여기서 아무 없는 곳으로 도망치세요. 바삭바삭해집으로 오두막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난쟁이. 이렇게 달리면 난쟁이. 형님 빨리 주무셔요.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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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다 깨어났어요. 걱정 마세요, 공주님. 온다. 왜 그래?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백설공주가 너무 슬퍼.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줘. 누가 제일 이뿐이. 어? 백설공주는 독사관을 먹고 확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 아이고 공주 죽었어?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십쇼.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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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하는 마음으로 비빔밥을 어떻게 해서 형님 냉장고에 있는 걸 총출동시켜서 마지막이 돼가니까 그 허기지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양아빠표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냥 몇 개 두 개. 많이 넣으면 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넣을수록 되시네. 마지막으로 달걀까지 넣으면. 와 김이 난다. 맛있겠다. 막내 헌정 비빔밥 완성. 형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얘기. 연기. 그러니까 형님을 브라운관에서 빨리 보고 싶었는데 왜 못 볼까.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언제까지 내가 20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연기자면 또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삼촌 역할도 해야 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다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좀 느껴보고. 힘껏 날개질을 해서 막 이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조이 무릎 위에 앉아볼까. 조이 무릎 위에 앉아볼까. 조이 무릎 위에 앉아볼까. 조이 무릎 위에 앉아볼까. 오늘 있었던 일이 꿈방 같다. 조이에 이어 서운이도 꿈나라에 빠져들고 새 친구 모두 곤히 잠들었네요. 드디어 아빠들 편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마무리가 대단한데요? 2박 3일 동안 고생했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진이도 고생 많았고. 그만 고생했나요? 고생기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국민 후보 되겠어. 우리 그리뱅뱅 싫어요. 저는 사실 그리뱅뱅 되게 싫어해요. 그땐 왜 그런 게 생각이 하냐면 형이 자꾸 나 지금 이 상황에 난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이 자꾸 알았어 이 상황 너무 싫으니까 소고기 핏물은 빼지 마 그럼. 이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나도 걸게 그거밖에 없어. 걸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자. 다음은 어디에서 공동 육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진이시고서 한번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동 육아. 하나 둘 셋. 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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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지. 맞나보다. 48시간 만에 귀환한 서은이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여보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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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좀 하셨어요? 다 너무 편하게 자고 있네. 다 자고 있어. 이거는 제가 애기들 선물 하나씩 사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저희 거예요. 와, 잘생겼어. 냉장고 먹고 자고 있어서. 많이 잘 먹었어? 이건, 이건 많은 내가. 아니, 아니, 일단 네 거 자고 먹어야 돼. 응. 여기도 한 번만. 가지 마요, 그냥. 어? 어? 두 번째로 도착한 엄마는? 택배예요. 부창부수 조이 엄마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예쁘신 분이 있어서 나 아직 깜짝 놀랐는데. 누구 왔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뱅뱅. 우리 뱅뱅. 조이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많이 오고. 어, 애기는 어디 있어? 아이고, 아이 귀여워라. 개스어. 개스어, 개스어. 한 장 더 먹고 있어. 제주 씨. 처음 뵙는데. 네. 구리뱅뱅 고생 많이 했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아, 네. 네, 네. 뽀뽀해줄게. 아, 네. 네, 네. 뽀뽀해줄게. 나쁘지 않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이런 분위기 좋아요. 네, 방송 잘 봤습니다. 그럼 엄마 여기 있는데? 다 왔네. 오, 잘하면 더 왔겠네. 더 왔습니다. 집주인 오아빠는 손님들 먹을 과일을 준비하는데요.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새가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난... 어머, 우리 애기 꼭 이렇게. 좋은데. 지봉이는 이 정도 시간에 자면 11시. 근데 괜찮으셨어요? 엉망이지, 엉망. 엉망이지, 엉망. 엉망이지, 엉망. 아니, 그래도 둘째니까. 해보셨던 거죠. 신생아는 잘 봐요. 큰 애는 잘 안 보고. 엉망. 나도 허리가 아파서. 고! 오빠 왜 이렇게. 고!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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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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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ant. 하은이 아빠. 하은이를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어, 진짜요?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밤새ves 오빠하고 봤다는 얘기 듣게 깜짝 놀랐잖아? 윤데요는 밑사람이 있으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형들인 거 같아요. 동생들이면 안 할 것 같아. 완전히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발 막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떡해. 아니 진짜 막내만 아니면 된다고. 중대 언니였어도 된다고. 너가 보고 놀랬겠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으셨네. 아니 그래서 몰래. 몰래 전화 온 거야. 어떡해. 아 진짜처럼 하면 안 돼. 이게 형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눈이 풀리셨어. 엄마가 전화가 왔어. 방송 보고. 뭐라고. 너 눈을 왜 이렇게 개숨치라고. 해보니까 이게 피곤해 쩔고 잠 오고 이러면. 피곤해서 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 확실한 거. 뭐 재밌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지만 조금. 자기가 애기 밥 먹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사활을 걸잖아. 애기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느끼는 바가 많아서. 아 맞아 엄마였지 이걸라 그랬지. 와이프가 예전에 울면서 했던 그 말이 탁 떠오른 아 이거였어. 그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거 바로 피부로 빵을. 아 우리 와이프. 아 근데 정말 저는 형들이어서 다행인 거예요. 아 육아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막내 자격증. 그리고 실수해도 그냥 형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해줄게. 나의 모르는 부분을 형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내가 미처 못하는 부분은 아 동생이 막 설거지해주고. 너무 기대돼요. 위에서 밑에서 너무 잘 받쳐주니까. 저는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혼자서 볼 때는 되게 건조하죠. 전화기 보죠. SNS에 뭐. 근데 밥을 혼자 먹을 때 정말 맛없고 이런 것도 같이 먹으니까. 그래도 몇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또 내가 급할 때 아기 또 이렇게 봐주고.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서로 좀 소통하거나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구하는 모습.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이 셋은 아마 되게 친하게 될 것 같아요. 48시간이었지만 정말 진하게 재미있게 공룡유구하면서 친하게 지내서 너무 좋고. 다음에 봅시다. 이번에 삼남매를 만나볼까요? 여기 어디라고? 바다볼. 바다라고? 응. 여기는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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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날씨 좋다. 응. 천란한 역사와 무가유적을 간직한 청정도시 고창.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저거 봐봐. 안녕 손 흔들어. 안녕. 안녕. 어 안녕한 거야? 응. 우와 이거 봐봐. 여기 이모들 봐봐. 이모들 뭐하고 있는 거야? 답성놀이상. 돌을 머리 위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답성놀이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도는 민성놀이로.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는 무병장수. 세 바퀴는 극락 승천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대박이 어디 아파? 머리 아파? 머리에 이렇게 돌하고 돌면은 머리 안 아프대. 응. 자 잡아. 옳지. 대박이 이거 잡아. 그렇지 수완호. 자 이거 안 떨어뜨리고 자 시작. 가자. 시작. 대박아 너 진짜 안 아프고 싶구나. 절대 안 아프겠는데? 과거로 떠나는 아빠와의 시간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봐봐. 너무 멋있다. 그치?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응. 응. 자 저기 위에 올라가면 더 너무 이쁜 게 있대. 너무 이쁘지? 자 여기서 사진 한 번 찍자. 딱 서봐. 여기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아. 봐봐. 수아야 좀 웃어. 인상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대박아 여기 몇 바퀴 돌 거야? 많이. 많이? 네. 한 바퀴만 돌면 너 힘들 건데. 응? 똑바로 걸어. 정신 차려. 오빠. 정신. 힘들지? 힘들지? 너 지금 이런 데 처음 와 본 거잖아.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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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옆에서. 이거 잡고. 잡고. 그렇지. 올라가 봐.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질 것 같아. 아빠가 넘어지면 잡아줄게. 어? 무병장수가 그렇게 힘든 거야. 힘들어. 당연하지. 무병장수 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무병장수 이거 두 바퀴 돌아야 되는데 너 지금 한 바퀴도 못 돌고 무병장수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대박이 너 걸어. 무병장수 하고 너 무병장수 하고 싶으면 걸어. 응. 그렇지. 어? 대박이 잘 걷는다. 아이고, 아이고. 자. 바로 봐봐. 아. 이리 봐봐. 대박아. 이게 대나무야. 쫙 이렇게. 곧게 이렇게 올라가 있지. 응? 대나무.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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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는 이렇게 곧장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 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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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Galileo 잘 들어와. Bearブибi. 대박아. 대박아. 하나, 둘, 셋, 셋. 야, 너 뭐 수련하는 거야 지금? calma. calma. Suol. 가. 나 개방이 Mm-hmm. 우리가 보수 같은데 딱, 딱, 야. 대나무 숲으로 돌아온 무림대방 수련 다 했어? 대방아 태권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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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빠 붙어 봐, 아빠 아빠가 봐도 쓰러지지, 지금 어? 아빠 그건 내공이 쌓는 거야 자, 일어나 일어나, 탈타 털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자 귀를 뭐 대방아, 대방아, 귀 대방아, 귀 저기 지금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수아야 수아, 귀는 당나귀기 그랬는데, 수아, 귀 당나귀기야? 수아, 귀 당나귀기야? 아니지? 당나귀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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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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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옛날에 여기서 옛날에 옛날 옛날에 입이 끄찍끄찍끄찍해서 비밀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돌 있죠 비밀얘기 한 가지씩 하고 오는 거야 알았지? 수아 먼저 하고 와 어, 빨리 가서 어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 지켜주고 있을게 그래 돼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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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개미 있어? 그게 비밀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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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미 너무 무서워 쟤가 너 더 무서워할걸? 쟤가 너 더 무서워할걸? 아니야 추억이 더 무서워할걸? 왜? 그래 왜? 왜? 빨리 아파 진짜 친해 보인다 그치 누나들 대박이 봐봐 개미 잡으러 간다 이제 봐봐 참 여자들이란 저런 걸 무서워하고 저거 이제 태권도? 발차기로 발차기로 태권도 무서워? 봐봐 봐봐 거미인가? 거미야 어이 뭐야 이게 발이 풀린거야? 발이 풀렸어? 아이고 대박이 이리 와보자 개나무한테 가서 얘기할까? 이거 뭔지 알아? 아가다 아가 아가지 이게 봐봐 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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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빵구인거야? 잘 크겠다 아주 그냥 비밀이야 비밀이야 궁금해 대박이 올라왔어 할아버지 비밀이야 여보 뭐 비밀 있는데 판소리의 근원지 고창 판소리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거 판소리 이렇게 부르는 거래 이제 배울 거예요? 네 대박아 뭐야 따라 불러봐 대박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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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때로 보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도다 빠워 빠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는데 주위에서 약간 눈치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설아 수아가 약간 은위탈도 나오고 꺾이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대박이가 좋다 이거를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판소리의 추임새라고 하더라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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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소리에서 이게 뭐야? 이건 뭐라고 그랬지? 무 무 무 저 할머니 가요 저 할머니가 노래 가르치는 거야 이게 뭐야 저 할머니가 노래 가르치는 거야 맞아 안 와 아 봐봐 아 봐봐 아 봐봐 왜 오다 좋 탁 솔직히 솔직히 아 아 응 대박, 이거 너 때리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안 때리는 줄 아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소리 크게 지르면 몇 가지 나오나 보지, 알았지? 시작! 입에 나왔어, 입에. 수화해보자, 수화. 시작! 87! 그다음에 시작! 87! 87! 쌍둥이 아니랄까봐. 똑같아요, 똑같아. 대박이. 자, 봐. 대박. 대박. 2! 뭐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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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좋았어. 좋아. 너네 판소리 배워도 되겠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 배우기에 나선 3남매. 소리꾼으로 변신한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이제 가장 명창은 누구일까요? 반갑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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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소리를 배우기 전에 자세를 똑바로 잡을 거예요 허리를 펴고 허리 펴고 똑바로 앉으세요 수아도 똑바로 앉으세요 수아도 똑바로 앉으세요 선생님 보고 좋아요 먼저 아빠가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네? 아빠요? 먼저 아빠가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네? 아빠요? 자 네 하고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옳지 아 아 오 잘했다 잘했어요 본격적으로 텀보가에 나오는 또 한 소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봐라 돈 봐라 자 같이 해볼까요? 돈 봐라 돈 돈이요 돈? 네 돈이요 야 이거야 이거 중요해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에이 알아요 옳지 잘했어요 에이 알아요 옳지 잘했어요 네이의 놈 해방아 해방아 네이의 놈 네이의 놈 네이의 놈 네이의 놈 대박아 잘한다 자 먼저 진두아리랑을 멋지게 15분 보여줄 친구를 불렀어요 아 좀 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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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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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바지 수고 뛰다. 아주 총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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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바지 수고 와. 어. 어? 우리 대바지 선생님이 구간대 쳐 볼까요? 자, 쳐보자. 옳지. 자. 어리 어리랑 슬슬 슬슬 어? 어? 이번엔 우리 서라. 자. 선생님이 빨리 시작. 아리아리랑 슬슬슬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잘 치고. 옳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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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우리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전복 부채를 들고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판소리 율동까지 좋죠? 참 잘했어요. 아리아리랑 슬슬 어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어! 잘한다. 네에에에에. 아! 잘했어요. 우와. 좋아요. 좋아요. 수업이 끝난 뒤 골 수령이 머물던 읍성내아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홀로 생각에 잠겨있는 한 남자, 이대박.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라도 한 걸까요? 아빠, 아빠. 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데서 소리를 빼고 지르면서 목소리를 득음을 한 거야, 알았지? 자, 이리 오너라. 아빠. 뒷짐 지고, 뒷짐 지고. 청사. 해봐. 청사나 두껏.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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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놈. 이대박. 이리 와. 이게 뭐야? 까까. 해봐. 까까. 야, 대박이가 최고 잘한다. 까까 좋다. 까까! 까까. 까까. Euro-a-a-a을 cruise pueda. 그리고 또 명창 이동국으로 해서 또 그쪽으로 좀 저랑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 아늑한 바닷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 소다는. 이거 뭐야? 이거 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잖아. 우리 집에 있지? 네. 이렇게. 아까 아직 멋진 한 거야. 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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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다.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치즈를 쓰자. 얼굴에도. 얼굴 전체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눈뜩 맵습니다 이제. 닦으세요. 자. 벗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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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눈 감고. 얻어. 시그니트. 뜨거운 맛으로 봐야돼. 뜨거운 세수를 마치고 이번엔 마당 청소에 나섰는데요. 자,越 об democr款 후에도 문제 칼을 좋아해요. 할머니가 이제 밀라로 갈 거야. 바닷가에. 바닷가? 할머니가 일어나가세요? 우리 행여집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구경하고 오세요. 이따가 저거 리어컵 좀 빌려 타도 되나요? 네, 태화 가지고 오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새만이 이따 와요. 와이요. 손으로 가만히 있어 하지. 저기 앉으세요. 다리를 쭉 뻗어. 출발. 새만! 출발. 바다 보이지? 어. 바다. 제주도에 있는 돌이 무슨 돌이라고? 구멍. 그렇지, 구멍 뚫린 돌. 현무암. 현무암. 그렇지. 물이다. 어? 멋져? 물이라고 물? 물 싫어? 좋아. 그렇지? 그렇게 길을 가다 예쁜 꽃을 발견한 소율이. 엄마, 이거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예쁜 제주도 꽃이에요. 알겠죠? 구멍 뚫린 제주도 돌인데요. 함무암이라고 해요. 소울이, 꽃들 잘 찍고 있는 거야? 다리도 꽃들 잘 찍고 있는 거야? 엄마, 이게 바다예요. 바다예요, 엄마. 엄마, 어제는 우리가 올레길을 갔어요. 올레길을 갔어요. 어제는 밥을 스파게티 먹었고요. 아빠가 해줬어. 맛있게 해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쁜 바다에 와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물질하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미 우리끼리 있으니까 엄마 다음에 같이 와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누군 오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딸아. 다 울어. 좋았다. 너 코에 뭘 묻히고 있는 거야, 지금. 이리 와봐. 자, 울퉁불퉁 길입니다. 걷고 또 걸어 할머니가 계신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저기 할머니 보인다. 어머, 정말 멋있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네, 네. 저기 가서 소라 잡아서 잡고 올게. 이걸로 이렇게 해서 놀고 있어. 네. 잘 되세요. 놀고 있어. 할머니 많이 잡고 올게. 소라랑 보말. 빨리 오세요. 네. 15살에 물질을 시작하셨다는 할머니. 어느덧 55년의 소울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손자, 손녀 같은 소울이 다으리를 위해 다양한 해산물을 따주신다고 하네요. 벙 잡았다. 여기 많아. 아빠, 내가 잡았어. 오, 잘했어. 다리를 잡아보자. 그렇지. 또, 또. 이야, 이거 많네. 잡았어. 잡았어. 이거 먹을래? 안 먹어? 여기 움직인다, 여기. 움직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왜, 왜, 왜. 뭐가 무서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라고. 멀리 가라고 그래? 아빠 줘봐. 멀리 보낼게. 야, 할머니 오셨네. 할머니. 어, 저거 뭐야? 문어야? 우와. 이거 발이 몇 개야? 여덟 개. 여덟 개지? 문어. 만져봐, 다리도. 문어가 먹물을 발사하는 거죠? 어머니. 이게 먹물. 먹물 발사. 먹물 발사. 먹물. 먹물. 착한 애가 났어. 착한 애가 났어. 착한 애지. 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지. 자기를 보호해야지. 문어, 문어 어떻게 하지? 문어 형님 해봐, 우리. 문어 형님 해봐, 우리. 문어 형님 해봐,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보여드려봐. 그건 문어야? 빠른 문어, 빠른 문어. 빠른 문어. 엄청 빠른 문어. 톳. 톳. 이게 톳이구나. 나물. 어? 나물. 이거 뭔 줄 알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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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해삼. 해삼, 해삼. 자, 잘 자라. 쓰담쓰담 해줘, 쓰담쓰담. 아, 그래. 어머니. 우뭇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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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신선한 해산물들을 만나본 시간. 이보다 좋은 자연학습이 있을까요? 빨리 가서 이거 맛있게 끓여줄게, 집에 가서. 예, 어머니. 이거 가져갈래, 네가? 네. 잡어. 네. 응. 집어봐. 다 가져갈 거야? 들어, 들어. 무거워. 이것도. 들어. 힘줘, 힘줘. 꽉 줘. 힘줘. 자, 그러면 들고 갈 거야. 뭐, 뭐 들고 갈 거야? 아, 네. 어? 그거 들고 갈 거야? 잠깐만, 내가 돌아줄게, 아빠가. 우뭇가사리도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할 거야, 이거는? 알았어, 안 하고.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바로 가져줄게.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안 할 거야. 이거 군수는.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잘 오세요. 네. 돌아온 집에는 아침 준비가 한참인데요. 할아버지가 직접 잡은 옥동구이부터. 조금 전에 만났던 윤험. 바다향 가득한 성게 미역국까지. 자, 밥 먹자. 제주의 바다를 아침 상에 모두 담았네요. 잘 먹어. 많이 먹어. 네. 할머니가 온 거야. 네. 많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예요? 사랑해. 보여주시겠어요? 맛있어. 재밌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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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기 하는 데는 도움말이 잘 안 먹은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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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움직이는 거야. 내가 개에 내놓을까? 오, 뭐 개야? 가재야, 가재. 가재? 토끼리야? 토끼리 해봐. 어, 고릴라야? 아고, 아고. 아고. 오, 하마. 헬마. 히퍼. 히퍼? 뭐 하냐? 아, 하리. 네, 네, 네. 거기 가요. 아침 든든히 먹고 찾은 곳은? 여기 우리가 어디 온 거죠? 소망고 농장. 그렇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시골 농장을 시작했잖아요. 기왕 제주도에 내려간 김에 망고, 애플망고를 좀 얻을까? 우리 시골 농장에 가지고 와서 좀 갖고 볼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려봤죠. 가자. 오, 망고 있어. 망고 망고 망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만큼 컸구나. 오, 그래도 컵다. 망고가... 또 있다. 또 있지? 조그만 거. 이거 익은 거야? 응. 하나, 둘. 그렇지. 마음에 들어? 응. 익은 열매만 골라서 한번 따 볼 텐데요. 노랗고 빨간색이 익은 상태예요. 아... 자, 봐봐. 여기 자른다, 봐봐. 여기 봐라. 눈방 잘랐지, 그렇지? 잘랐지? 어? 이거 조금 연두색인가요? 조금 연두색인가요? 괜찮습니다. 해준 거? 웬일에 포장할 때 이렇게 포장하면 되니까. 웬일에 포장할 때 이렇게 포장하면 되니까. 자, 이제 익은 거 따로 가자, 알았지? 다은이는 아빠 갈게. 다 여기 있어.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아빠 간다, 빡자고. 아빠 간다. 아빠 간다, 빡자고. 무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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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가, 아빠가 이렇게 떨어질라 그랬어? 응. 아빠가 장난친 거 떼지 해줄 거야? 응. 아빠 따라와, 따라와라. 천천히. 이기야,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는 믿어, 아빠는 믿어. 아빠는 믿어. 아빠는 믿어, 아빠는 믿어. 아빠는 믿어. 그래가지고. 내가 잡아줄게, 네가 해 봐. 그렇지. 잘 익었다. 80년도에는 이렇게 잘 익은 열매를 발견하면. 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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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단 말이야.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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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따봉! 따봉! 내가 이거 잘라. 잘라.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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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구맛 갈게! 누나. 아빠 좋아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망고 냄 zoo가 엄청 좋다. 누나처럼 혼자 찾아나서 가을이 저기 좀 까볼까? 여기 있어 이거 다을이 같다 할까? 아빠 같다 할까?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알았다 다을아 혼자서 어디 가니? 아빠 아빠 잡았지? 아빠 잘했어요 다을이 잘했어요 엄마꺼야 엄마꺼야?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이제 만청 네 이제 저쪽으로 가자 맛있는 거 깎아 먹으러 가자 직접 딴 망고를 맛볼 시간 망고 망고 망고야 반갑다 반갑다 망고야 난 서울이고 내가 너를 잘 먹어줄게 나도 우와 누군가의 맘 내가 무엇인가요? 망고야 이야 사랑을 찾을 때는 사랑의 맘고 사랑의 맘고 사랑의 맘고 사랑의 맘이 사랑을 찾을 때는 사랑의 맘고 나 사랑의 맘고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15분은 그냥 아버님께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껍질도 스스로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셀프인가? 아 네 이거 그래 응 으응 너 이거 되게 열심히 해보고 있잖아 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이거 하트 이거 네 거야? 다 알아, 이봐 드디지워 드디지워 준다 다 알아야 봐 뒤집어 뒤집어진다 너 누구 뒤집어지는 거 볼라고 그래? 너 누구 뒤집어지는 거 볼라고 그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어? 아빠가 미안이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해. 니가 할래? 자 살짝 뒤집어봐. 하나 둘 셋 음 세야지. 하나 하나 둘 셋. 어우 자. 어우 자. 이번엔 땅속까지 시원해지는 빙수로 즐겨붙는데요. 골 띵해? 진정 맛있을 때 골 띵한 거야.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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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저건 어디서 보냐 또?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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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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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다네처럼 맛의 신세계에 도전하는 로이네 잘 봐, 로이 잘 봐 너 깜짝 놀랄 거 있어요? 너 깜짝 놀랄 거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사실 그동안은 좀 제가 못 먹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었어요 아직은 안 먹이고 싶어서 돌쟁이 로이에게 지금껏 허락된 음식은 전용 이유식품이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과일에 도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망고예요, 망고 망고, 한 번 만져보세요 맛있게 생겼지? 맛있게 생겼지? 이게 망고예요 먹어볼 거예요? 생애 첫 망고를 입에 넣는 역사적인 순간 로이가 좋아할까요? 이게 뭐야? 이거 레몬이야 이건 망고, 레몬 레몬, 망고 레몬 한 번 맛을 볼래요? 레몬, 레몬 한 번 맛을 볼래요? 레몬 레몬 엄청 쓸 텐데 괜찮을까요? 레몬 아니 어떻게, 평온할 수가 있죠? ульт 안 쇼? 아니 쇼? 안 쇼? 아니 쇼? 안 쇼? 안 쇼? 도전! 도전! 이야, 명적이네. 레몬 2차 도전에 나선 로이, 과연 이번에는? 레몬 2차 도전! 그게 정상이야. 어떤 거? 이거는 토마토야. 자, 만져봐요. 잘 먹는다. 이게 뭘까요? 블루베리. 어때? 그냥 나 맛있어? 제가 항상 꿈꿔온 것입니다. 같이 무언가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즉, 로이 거를 덜 챙겨도 된다는 거. 덜 챙겨도 된다는 거. 가방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과일로 든든히 배 채운 로이는 잠시 여유를 즐기는데요. 잘 먹어야겠네요. 이거? 이거요? 좋아? 음? 봉이야? 울어버릴 거야? 응! 고양이가 어떻게 소리를 내지? 1, 2, 1 고! 그렇지, 그렇지! 개구리, 개구리, 오래를 하자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글 비어서 가자 코끼리, 코끼리코! 그렇게 하는 거야, 코끼리코! 엄청 좋아해요 동물 인형들 좋아하고 동물 소리 내면 좋아하고 막 따라도 하고 실제로 동물을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루이야 바람 잘 물어봤어요 우와, 사람 많다 자, 벌써 동물 외에 똥 냄새를 하고 있어 여기 알파카래, 알파카 우와! 여기는 뭐지? 오늘 아침에 일어던 옷이다 우와 토끼, 토끼, 토끼 세, 세 여보, 여보 오, 나왔다 코끼리, 오, 코끼리 코끼리, 오, 코끼리 오, 코끼리 오늘 아침 코끼리 노래에 즉각 반응했던 로이 진짜 코끼리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코끼리코 오,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코끼리코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코끼리코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코끼리코야 어, 짧아서 아직 안 돼 오늘 아직 짧아서 안 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이리 와봐, 이리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 우와, 잘 먹는다 잘 먹지 야, 로이 잘한다 로이 잘한다 아빠한테 침 닦으면 안 돼요 자네 침은 아빠한테 닦으면 안 돼요 어 야, 날씨가 너무 좋다 로이야 그렇지 공 3마리 나오나 어 니가 먹는 거 로이야, 니가 먹는 거야 로이야, 니가 먹는 거야 로희야, 엄마랑 영상통화하자. 로희야, 로희야, 엄마, 엄마. 로희야, 엄마랑 영상통화하자. 로희야, 여보, 이유식을 다 먹네. 엄마가 최고래. 뭐 이렇게 푸짐해. 여기 동물원 너무 재밌어요. 나도 누랑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그래. 다시 한 번 오자.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어. 그래, 로희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잘 잊고, 엄마. 곧 갈게. 웃었어. 웃었어. 걸어가자. 걸어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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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둘, 하, 둘. 걷는 거야. 하, 하, 둘, 하, 둘.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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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짜자자자자.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로이.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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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여기 있어 나 사랑해 아빠한테 뽁뽁해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오늘 아빠와 로이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다음 주. 예쁜 눈에 이리 와. 쌍둥이 마음에 쏙 들어온 을무네 누나는 누구? 아빠가 장어 담근 거야. 저랑 먹고 싶다. 우리 와. 장어구이로 에너지 충전? 함께 모여서 더 즐거운 새 친구네. 노은아, 아빠야. 아빠요. 똑같은 아빠가 둘? 아이들은 진짜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야, 안녕. 먹으러 와. 긴 여행의 끝. 범아빠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와. 내 아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전해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 아빠들.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34화. 하루를 특별하게 사는 법이 방송됩니다. 어디서 알 somethin mä? 막상치 해 줄?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34화. 어빠들. 이동해 우리 아빠들. 그리고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44화. 또 한 벤맨이 돌아왔다 155화. 이עруж을 전해주세요.